11. 12. 일찍 수 박하수 느낌을 맞춰봤어요? 나한테 얘기도 없이 컨셉을 잡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은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아마 10개씩 해서 파이팅 합시다. 네.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기 그때 먹었던 거.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거에요. 제가 한 번. 이 원산지의 출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와. 먹어 빨리 빨리. 떼가 떼가 떼가. 우리가 먹었던 그 한 몸. 그것보다 한 단계도 높대요. 그때 먹었던 거. 간덕 딱 좋아. 와인이요. 네.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빵쟁이. 어우 빵쟁이. 훈련소커스는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보나 봐요. 아 주방에 계신 분들이 다 잘생겼네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신. 세상의 비주얼 담당. 어우 저희 비주얼 담당이시죠. 예.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 형이. 막내 여기 제일 많아요. 어우. 네. 제일 막내랍니다. 소년석서스의. 시키는 일을 맡고 있어요. 아 그리고 소년석서스의 직원들이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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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도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소영아. 네. 교 준비. 교 시작. 야. 교 시작. 파이 까치 파이터. 까치무치어치가. 파이 까치 파이터. 까치무치어치가. 올 까치 파이 까치. 남성. 남성. 올 까치 파이 까치. 남성. 남성. 아 네. 소년석서스의 막내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와인으로 올리시는 저희 엘이스님. 아 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하하하하. 적응이 안 돼요. 먹먹읍시다. 저희 뭐 오늘. 와이프 아니니깐요. 역시 포기는 올블랙이죠. 역시. 남자는 올블랙이죠. 오타이로. 포인트를 줬고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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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요. 저희도 손님입니다. 하하하하. 저희도 손님입니다. 하하하하. 도와주실 생각은 없나요? 전혀 일부러 없습니다. 저희 놀러 왔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의 소중함을 좀 하고 있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계속. 정용해. 치즈. 치즈깍. 치즈. 거곽치즈깍에 пом뽀왕. 사실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에이스분은. 결국. 결국. 사실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에이스 분은 결국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은 뭔가요 이거 지금 결국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잠시 접어두고 다음 해봐요 안녕